네 안녕하세요 버거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웹브라우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개발자 도구를 IT 보안 쪽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시리즈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웹 개발자 도구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크롬이나 인터넷 플로어, 엣지 이런 거에서 F11이라고 이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DevTools라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로 개발자 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걸 클릭하시면 아래쪽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편하기 때문에 아래로 보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발자 도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개발자를 위해서 만든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엘리멘트, 콘솔, 소스, 네트워크, 퍼포먼스, 메모리,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뭐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고요 해킹툴 같은 거는 제가 설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고 여러분들 아마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 우선 이 개발자 도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개발하고 난 뒤에 디버깅 과정들 이 웹사이트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뭔가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는데 자바스크립트가 오류가 나요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어디 지점에서 오류가 나는지 그 다음에 html을 정상적으로 불러오지 않았을 때 내가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어디에서 응답값들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개발자 도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모이킹을 하거나 할 때 아니면은 우리가 치매사고 분석, 악성코드 분석을 할 때 이 개발자 도구라는 것들을 사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엘리멘트라고 하는 기능들을 좀 살펴보게 할 건데 엘리멘트라는 것은 어떤 요소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요소라는 것은 이 페이지에서 각각의 페이지들 이 html,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스타일십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정하고 싶은 분들은 바로바로 수정을 해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각각의 페이지에 대해서 요소별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위쪽에 이 페이지에 클릭하지 마시고요 마우스 클릭하지 마시고 그냥 이쪽에다가 이렇게 올리면은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스타일십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html 소스 코드를 보려면은 원래는 이제 브라우저에서 오른쪽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쪽에 페이지 소스 보기라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요걸로 많이 봤었죠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분석할 이유가 있어요 뭐 여러가지 구조들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분석을 할 때는 요 페이지 소스 보기를 보는 것이고요 내가 현재 분석하고 있는 지점들을 내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 엘리멘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에다가 놓으시면은 아래 이쪽에 이제 각각의 html 소스 코드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스타일 수업 정보들 자바스크립트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쭉 보시면 나는 이쪽에 이제 뉴스 스탠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근처를 좀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것을 선택해서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뉴스 스탠드 같은 경우는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구독한 언론사라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쪽에 구독한 언론사라고 있죠 요것을 내가 보안 프로젝트로 이렇게 뭐 바꾼다 이렇게 하고 싶을 때 보안 프로젝트라면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브라우저에서 사용자가 보는 현재 이 페이지를 전체적으로 다 불러와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데이터베이스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냥 브라우저에서 바로 적용이 돼서 우리가 이제 바꾼 사람한테 사용자 관점에서 보여주는 것이지 바뀐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가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은 다시 이렇게 구독한 언론사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것을 바꾼 이유는 이제 요소라고 한 것을 이용해서 엘리먼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밸류값들 이런 밸류값들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꿔서 이제 서버에다가 전달할 때 이것을 바꾼 상태에서 이제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그 관련된 것들에서 이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지우시면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 페이지가 잘 보세요 이 스타일 정보들이 적용될 때는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데 내가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바꾸고 싶어 이렇게 해서 적용하고 싶어 그러면은 하나씩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점점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얘가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적용했던 것들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웹페이지를 분명히 나는 잘 만들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상해 보기가 이상해 그러면은 뭔가 문제인 것들을 이제 골라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안 쪽에 설명하기 때문에 이 DevTools라는 것이 사실 개발자를 사용한 개발자들을 위한 그런 도구인 것이지 사실 보안을 위한 도구는 아니었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도구를 보안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BWAB라고 하는 그런 테스트 취약한 테스트 환경이 있습니다 웹페킹할 때 여러분들한테 항상 추천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추천하는 환경에서 만약에 SQL 인젝션이라는 것을 내가 Post Select 방식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것을 이제 조작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조작을 할 때 우리가 이제 Buff Twitter라고 하는 웹프로시를 가지고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가 여기다가 입력할 수가 없잖아요 뭔 말이냐면은 만약 SQL 인젝션의 Search 같은 거 이런 게 Select 그 Gap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싱글 쿼터나 더블 쿼터라는 것을 입력해서 바로 SQL 인젝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방 제가 보여줬던 이 Select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력할 때 여기다가 보되려면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Post 값으로 보내기 때문에 데이터 값들이 노출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록시로 잡아가지고 보통 SQL 인젝션을 하는데 우리가 개발자 도구를 이용을 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뭐 수월하게 보다는 개발자 도구에서 엘리벤터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선택을 해서 이쪽으로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디 부분에서 현재 제가 아까 입력을 했냐면은 Move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값에다가 저희가 싱글 쿼터라는 것을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Move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Value 값들이 1,2,3,4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고를 누르면 1값이 서버에다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더블클릭을 하고 난 뒤에 싱글 쿼터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현재는 적용이 안 됐죠 얘는 여기 우리가 여기를 바꾼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지만은 서버에다가 전달이 될 때는 이 싱글 쿼터라고 하는 값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Go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SQL 인젝션 에러베이스 기반의 SQL 인젝션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런 것들을 이제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냐 이런 식으로 정말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실무에서는 웹 프록시 서버들을 또 이제 차단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딜레이가 발생을 한다거나 어떠한 그런 프록시의 헤더 정보들을 봐서 그것들을 탐지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런 솔루션들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개발자 도구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은 충분히 우회가 다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다 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어느 특정한 그런 서비스 대상에서 우회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이나 그런 데서는 이런 개발자 도구들도 실행하지 못하도록 또 차단을 하고 있어요 솔루션에서 또 그것들을 차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권에 이렇게 접속을 하고 난 뒤에 개발자 도구를 한번 실행을 시켰을 때 차단하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개발자 도구 중에 엘리먼트라고 하는 이것을 기능들을 한번 보안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버에 전달하기 전에 이런 밸류 값들을 한번 조작을 해서 보내는 방식으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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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